죽기할때가 됐어 그래그래 와인이 지금 크네 와인 아아아아 와인 생산소 자체가 아예 모잘랐네 어 됐어 안정권은 다 되찾았어 지금 안정권은 다 되찾았고 와인 자체 생산 자체만 좀 늘리면 돼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아주 쉽지 이게 총 몇개까지 묻힐 수 있는거야 됐어 300% 됐어 이제 야 니들 이러고도 모잘라 보자 이 그래프좀 보자 이제 와 뭐야 이러고도 와인을 더 먹어 얘네들 무슨 아냐아냐 와인 다 찼다고 뜨는데 와인이 왜 마이너스 8%로 8이라고 뜨냐 지금 이것도 사실 어 그니까 저거 이거를 보면서도 그니까 뭐라고 해야돼 그냥 사람들 클릭하는게 나 제일 나은거 같아 저거 뭐 이렇게 0으로 다 맞추고 이러려면은 극혐 될거 같아 게임 아 아 이거 뭐 어차피 형태에 아마 상관없죠 됐어 됐어 의상은 이제 복귀했구요 고기 고기 만드는게 이거였냐 아 이거 아니고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와인이 계속 없다고 뜨네 이걸로도 모잘라 지금? 미쳤네 와인 도대체 얼마나 먹을래 니네 아니야 이게 맞아 지금 보면은 아니 수용량이 300% 맞아 이게 맞아 맞고 이 정도만 어 이봐 많이 오르잖아 이거는 좀 많이 지어놉시다 어 이거는 좀 많이 지어둘 필요가 있네 됐어 됐어 자 이제 와인 늘렸고 여전히 이게 지금 모잘라요 어 아니 근데 미리 테크 타야돼 어 미리 테크 타놔야돼 지금 자 이제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고 고기가 모자르다는데 그 다음에 완두콩이 야 이거 이 정도 500%면은 완두콩 만드는게 뭐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마 이제 풀로 어 이제 돌아가는데 풀로 돌아가는데도 이제 이제 고기 수요량이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실리콘? 실리콘? 실리콘이 어떤거에요? 이거? 실리콘 하나 닫으라고? 그럼 더 마이너스가 되는데? 왜? 도대체 왜? 실리콘이 지금 모자르는데 왜 실리콘을 닫으라는거지? 하나만 깔아두고 자 이제 많이 이제 마이너스가 사라졌어 지금 어 뭐야 그 와중에 물을 또 먹네 얘네들 여보세요 물 좀 좀 작작 뜨세요 이씨 물 없어 물 없어 반도체?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와 땅 엄청 넓어 아 여기 딱 이거 구간 좀 생각해둘거야 아냐 이거는 미리 미리 하나 해둬 이정도 그냥 크게 해본게 가만히 해 네 해 해 됐어 됐고 와 그 와중에 또 사람이 없었네 반도체 공장이 어떤거야 그림으로 좀 얘기해봐 이건까 어 아 그래 이거 오토로 하자 그리고 그냥 안되겠다 방금 219개가 된거야 개맛이 된거 아니야 친모양 이거 이거요? 이거 옷 만드는거 아 마이크로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 내가 어디다 만들었지? 아 여기 있네 이거를 하나 일시정지 해보자 아 오케이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면 안되는 부분도 있다 너무 많이 가면은 진짜 너무 어려운 게임이야 진짜 너무 어려운 게임이야 적당히 성장시켜야돼 또 또 뭐야 하나 더 재야겠네 이거는 근데 야 이거는 좀 별로다 지금 딱 보니까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넷 넷 개를 지었는데 200% 이상이야 200% 딱 내는 것 같거든 지금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 얘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고 와 식품 달 개발 가능하다고요? 달이 어떻게 가냐 달을 달 개발하려면 일단 우주선 기지를 지어야 된대 너무 먼 얘기고 너무 먼 얘기고 이것도 한번 해결해 줘야돼 지금 이러면 이러면 연결됐다고 되려나 됐네 한 이 정도 어? 이거 없다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하나 써 여기다 쓰자 뭐야 아 와 여기서도 이거 아 이건 다 다 저기 저 행성이구나 여기 행성이 아니네 야 이제 많이 복구했어 완두콩 완두콩 500%인데 지금 이렇게 됐단 얘기는 이게 모자르단 얘기야 완두콩 확장 그냥 확장해 이거는 어 됐어 됐어 이제 음료수랑 주스랑 그리고 뭐야 이거 주스 주스 갑시다 이거 이것도 내가 아까 하나 데리고 나왔어 주스를 많이 먹네요 뭐야 과일이 없네 아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지었다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이었어 방금 어 이건 내가 좀 잘못된 판단을 했다 막 지어도 안되고 이거는 추가 배열이 어떻게 되더라 아 이렇게 되네 자 봅시다 와 주스 엄청 많이 먹네 아 잠깐만 아 과일 야야야 과일 이거 계속 지어야 된다 이거 안돼 안돼 이거는 갖고 나와야돼 이거 지금 과일충 됐어야 돼 미친듯이 과일만 먹는거야 지금 과일충 됐어야 돼 지금 서서히 이제 어 어 아 이런 채식주의자인가 봐 그러게 말이야 700%다 이제 이정도면 와 과일 미친 아니 과일은 원자재인데 그니까 원자재 자체를 지금 엄청나게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 얘네들이 지금 그치 와 와 아니 차라리 뭐 생산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 원자재가 모자르면 아니 그니까 원자재 뭐라고 말을 해야돼 생산하는 곳에서 원자재 이상으로 뭐 계속 생산을 한다 뭐 생산 필요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완전히 원자재를 필요한거야 얘네들은 그냥 완전 과일충인거야 진짜 됐어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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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과일 채웠어 이제 하나 남았어 확 달라진 주가 어 왜 또 내려가 왜 또 내려가 뭐야 뭐야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데 지금 왜 내려가 어 아 지금 여기 왼쪽 지금 여기서 지금 잠깐만 이쪽에서 지금 눈깔이 없어 눈깔이 눈깔이 전부다 마이너스네 아 지금 이거 눈깔이 갔다와야돼 하아 씨 후 개같은 것 좀 하나만 좀 합시다 이씨 자 일단은 눈깔이 상태 확인 아 지금 철이 없다고 떴네요 아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도 파야되는 각이야 개같은거 이제 가재같은 것들 다 안울려버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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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빠르게 지금 주가 막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확인해봅시다 아 아 이제는 잠깐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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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다 잠깐만 이거 이거는 완벽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더 파야돼요 스프링들 늘려주고요 근데 노래가 되게 평화롭지 않냐 뭔가 사극 노래 이런거 많이 나오는데 약간 무신노래 같아 미안해요 사극중이어서 무슨 논 무슨 또 무슨 소리하냐 또 이런 생각들죠 어 아 여기는 또 여기서도 좀 봐주고 갔었어야 됐네 어 자 자 이제 눈깔 자 이게 이제 400%야 이거 갖고 나와 너 이 새끼 일로 나와 너 이 새끼 일로 와 여기서 갖고 나온 다음에 바로 정신교육 들어갑니다 바로 자 뭐야 야 아니 야 원래께 날아가면 어떻게 해 여기 정신 봐라 아니 원래께 날아갔어 이거는 여기다 두죠 됐어 됐어 눈깔 이 정도면은 아 근데 얘네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야돼 눈깔이 왜냐면 우리 쪽도 눈깔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눈깔 상태가 얘네들 좋아야돼요 뭐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씨 야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만가 그만가고 아 이경제까지는 지금 내가 책임 못진다 내가 30 30 눈깔 한번 이제 봅시다 눈깔 눌러보면 알지 어 아 괜찮아 그렇게까지 필요없다 여기서 이제 두 균형을 이제 잘 유지해주기 위해서 한 이 정도 갑시다 됐어요 어 됐어 됐어 자 지금 당장 이렇게 되면 주가는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어 북극까지 완벽하게 맞출 순 없죠 일단은 신도시 개발